이제는 시간이 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야 맛있는 거 많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오늘 이제 일이 끝나신 겁니까? 일 끝났습니다 우리 준호 씨의 눈을 봐도 오늘 하루에 이 피곤함이 좀 보여요 집에 가서 뭐 하시나요? 밥 먹고 자죠 바로 그럼 오늘 몇 시에 주무세요? 12시 정도 그럼 또 몇 시에 일어나세요? 7시 주말에 쉬시고요? 주말에도 못 쉬시나요? 아니 주말에는 못 쉬습니다 저희 왜냐면 주말에는 좀 해야 되니까 언제 쉬어요? 평일에 한 번 평일에 하루 저희가 고생하신 우리 준호님을 위해서 오늘 한 번 뵈고 주무셔 보세요 좀 더 상처는 내일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샵 직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네 진짜 힘드세요 맞아요 맞아요 재고 정리해야 되지 고객 응대해야 되지 할 일이 최선입니다 그렇다면 삼송빵집에서 빵 하나 먹을까요? 삼송빵집 맛있어요 너무 좋은데요? 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에 가세요? 인터뷰를 좀 힘들어요? 괜찮아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혹시 잠깐 뭐 이야기 좀 네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얘기를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안 돼 이쁜 사랑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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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제 우리도 졸리다 오늘 하루 쉬 난 더 이상 노래는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집이요 이제 일 다 끝나셨어요? 아니 운동하다가 운동하셨으면 좀 주무시는 거잖아요? 집에 빨리 가야 돼요? 피부 자리 콘텐츠에서 하는 건데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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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빨리 가야 돼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저희가 편안하게 쉬 쉬다 가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거든요 혹시 괜찮으시면 또 쉬다 가시겠어요? 괜찮으세요? 어 괜찮아요? 어 그러면 감동차로 가시죠 가시죠 어 잘 됐다 귀가하시던 이누 씨를 만났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운동을 하시고 아 내 눈에 이제 고장하게 네 이제 집에 가면 뭐 하세요? 씻고 약간 핸드폰 좀 하다가 자요 바로 잠자리는 어떻게 꾸미세요? 꾸미는 건 그냥 따로 없고 그냥 바닥에서 자가지고 아 요즘에는 그냥 바닥에다가 토포만 깔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 예를 들면 이구자리 토퍼 같은 거 어 이구자리 토퍼 같은 거 보통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주무세요? 6시, 7시간? 어 얼마 못 주무시네? 이제 씻고 그냥 이제 가족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자면 한 12시, 1시? 다시 또 이제 7시, 8시쯤 일어나고 그러면 잠이 안 올 때 하시는 나만의 비법 이런 게 있습니까? 어 그럴 때는 뭐 하지? 이제 내가 상황극 같은 거래요 격치기 선수가 됐다고 생각하고 KG로 들어가서 싸우는 상상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너무 재밌어서 시간이 오래가요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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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을 더 못 자요 저는 아직 아침에 안 왔는데 디지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뭐 해 이 순간만큼은 그냥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나만 신경 쓰자 약간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 그래도 안 하던데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고 하루 종일 피곤하네 오늘 이 하루의 고단함을 풀어드리기 위한 각종 서비스를 준비를 했는데 코스가 있어요 이쪽이 주호 요정이고 세호 코스 제가 세호 요정인데 세호 코스 세호 코스를 선택하고 실망하신 분들은 꽤 많아요 세호 코스가 좋죠 그리고 제가 진짜 제가 진짜 말씀드렸는데 세호 코스는 진짜 이용이 힘들어요 하지만 아직 조세호의 하루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민호 씨가 선택을 해주신다면 주호 코스도 끝나지 않았고 그냥 편안하게 열정적인 남자예요 조세호 씨 너무 부드러운 남자고 매력적인 남자예요 자 민호 씨의 선택은 아 오케이 아까 나까지만 해도 제발 나 선택해라 우리 서로 이러고 있었는데 반대가 바뀐다 코스를 이게 잘 선택하셔야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때요? 피가 좀 돌아요? 지금 박지성 씨 닮았던 얘기 좀 듣죠? 어 그러네 그러네 어 느낌이 써보셨어요 이런 토퍼? 어떠세요 느낌이? 너무 푹신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 편안하게 그냥 푹 쉬세요 시 한 편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S M R 스며드는 것 안 도 현 꽃게가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의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려 쓰리라 껍질이 껍질이 멍멍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뱃속 엄청 슬프시다 안녕히 주세요 니누 씨가 살짝 주무신 것 같아 어떠셨어요? 편했어요 바닥에서 자면 엉덩이가 튀어나와있어서 채영이 허리 쪽에 여기가 그렇게 몸을 딱 이렇게 잡아주고 이제 와서 이런 말들이 좀 그런데 제가 이제 2부 자리를 쓰거든요 어 진짜? 뭐야 아 유저였어 유저 2부 자리가 맨 처음에 뭔지 몰랐는데 엄마가 근데 2부 자리가 좋다고 무조건 그 2부를 사는 거예요 이게 또 2년 아닙니까? 저희한테 에너지를 주실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아 뭐야 또 떨어져 있네? 또 떨어져 있네? 아 이게 꿈도 아니야 이거 이동해서 여의도에서 여기까지 잠깐의 거리인데 이제 2부 자리 별로 돌아가려면 저 에너지를 100을 채워야 되거든요?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20점 혹시 뭐 누군가의 지령을 받았다거나 뭐 이 녹화를 정확하게 다음 사람에서 끝내기 위해서 20점만 줘라 뭐 이런 얘기 들은 거 아니죠? 근데 조교 우리 살짝 미지근했는데 아 그러니까 내가 준비 잘하라니까 아 자 골장 다 봤으면 가세요 이제 아 우재 씨는 그렇게 나오셨으면 저는 그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그래도 민우 씨가 오늘 나와주셔서 저는 그래도 영등포에서 이런 좋은 추억 민우 씨가 조금 전에 쓰시던 2부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좋은 잠 주무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건강하시고요 아이고 이제 하루의 마무리가 바로 이제 집에 가실 텐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약간 인터뷰? 본인 소개 한번 살짝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웹툰에서 재직 중인 이 보라입니다 아 웹툰에서 해야겠어요? 저는 이 스택 명함하고 있어요 어디 가시는 분이셨어요? 저 지금 고향 내려가는 게 고향? 고향이 어디예요? 예산이요 예산? 충남 예산? 이거 담요는 뭐예요? 네 애착 담요? 네 엄마 사주시고 애착이불 애착이불 이걸 진기 씨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좋아서 추워서 네 평소에 잠은 잘 주무세요? 네 엄청 6시간? 내일 일이 없다 몇 시간 정도 자보고 싶어요? 22시간? 22시간 뭐 하면서? 자면서 뭐래요 자세요? 그냥 자 베개를 하나 선물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2부 자리예요 2부 자리 어머니한테 직접 구매했다고 해야 돼요 오는 길에 샀다고 하나 둘 셋 혹시 두 분 괜찮으세요? 가볍 안 돼요? 반갑습니다 근데 키들이 굉장히 크신 게 약간 혹시 몰라서 물어보는데 제 소배분들이신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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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24살 지효민입니다 저는 효민이 친구 조소예입니다 아 소예 씨 어디 조 씨예요? 어디 조 씨예요? 저 창녕 조 씨 아 그럼 아니에요 어디 조 씨예요? 저 중독처럼 돌고 있죠 왜? 진짜로? 네 같은 조 씨예요 몇 대 손이에요 몇 대 손 나도 몰라요 사실 언제부터 친구이신가요 두 분은? 저희 고등학교 때문에 아 그럼 제일 찐찐 네 아 아니요 일방적인 우선 네 했는데 우리 소예 씨가 왜 애가 한쪽에서만 나오지? 찐찐찐찐찐찐찐 아니 평소에 잠들은 잘 주무세요? 아니요 잘 못 자요 왜요? 불면증 있어요 뭐 때문에? 원래 주씨들이 그래요 약간 저 생각이 많아서 원래 주씨들이 불면증 심하고 예민하고 말랐잖아요 말랐잖아요 이게 있어 그럼 소예 씨는 어때요? 잠 자요 주무세요? 과제 있을 때는 많이 못 자고 없을 때 그냥 편안한 밤 되시라고 저희가 선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100일을 감사합니다 다음에 그거 찐찐이에요 그러면 서로가 얘 할 수 있는 사이가 될 수 있게 조제 주세요 하나 둘 셋 조제요 눈썹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두바자 사장님도 한번 얘기하고 싶다 꽃집 사장님도 계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이 같이 하시는 곳인가요? 네 자매예요 눈이 똑같았어요 자매시구나 이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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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우시네요 저희가 너무 좋은 향이 나서 그 향을 따라 걷다 보니 이 곳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나는 향이었네? 꽃향이 아니라 여기서 나는 향이었어요 여기서 향이었어요 네 꽃집을 운영하시잖아요 화해시장을 직접 가셔야 되잖아요 그쵸? 새벽에 엄청 일찍 일어나시겠어요? 아니에요 밤에 안 자고 갔다가 와서 잖아요 그럼 집에 돌아오시면 몇 시예요? 2시? 3시? 그럼 몇 시에 일어나세요? 아침에 7시나 8시? 얼마 못 주무시네 잘 자요 잘 시간이 없어서 못 자리 집니다 혹시 우재 씨와 저한테 어울리는 꽃들이 있을까요? 저한테 어울리는 꽃 우재 씨는 오늘 제가 칼만 먹고 사 왔는데요 글로리오사라고 하는 꽃인데 이런 꽃 갖다 놓으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나랑 닮았다 뭔가 저 새우 씨께는 제가 어 귀엽다 귀엽다 우와 우와 새우 씨는 이게 딱이에요 어 이거 뭐예요? 너무 귀엽다 홍콩 소국 와 홍콩 국화 국화예요 국화 이거 잠동차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차가 준비가 돼 있는데 진짜 잠들면 어떡하죠? 저 2시간밖에 못 자갖고 네 한 걸 해볼게요 어 진짜? 다시 가요? 다시 가요? 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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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가요? 저 자고 올게요 꽃집에서 만났던 사장님을 이렇게 모시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거 같아요? 많이요 그럼 오늘 몇 시간 주무시는 거예요 집에 가서? 5시간에서 많이 자면 6시간? 근데 거의 5시간 4시간? 아우 너무 힘드시겠다 열심히 살아야죠 아 근데 진짜 열심히 사신다는 그 자체가 너무 멋지신데 네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게 좋죠 제가 원했던 일이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아 그리고 굉장히 큰 손이세요 메인 스팟에서 다 이제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꿈을 이뤘죠 시작하신지는 얼마 되신 거예요? 딱 올해로 9년 차예요 우와 근데 9년 만에 이렇게 메인 스팟 여러 개를 실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네 그러니까 저희 업계에서도 조금 잘한다고 아 레전드 아 멋지시나 근데 진짜 기운이 남다르신 거 같아요 일을 하시면 계속 서고 계시니까 네네 손이나 경추가 좀 안 좋지 않으십니까? 많이 안 좋아요 근데 저는 남들이 이렇게 손대고 마사지한다 그러나? 그런 걸 너무 싫어해서 그런 거 받는 걸 좀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맞춤형 베개를 선물해 드리고 싶어요 너무나 베개 너무 간절했는데 준비가 돼 있어요 좀 붙이고 어 됐습니다 오 많이 서 계시네 4,5cm 4,5cm면은 지금 최고 레벨이에요 최고 레벨 패드로 한 명 더 깔아 드려야 될 거 같아요 맞춤으로 해가지고 높이를 조절을 좀 해드릴게요 편안한 잠자리를 경험하게 되실 텐데 주우재 씨 코스가 있고 조세호 코스가 있습니다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선택해주세요 주우재 씨를 잘 많이는 몰라서 네 저하고는 좀 굉장히 좀 비상형에 가까우셔서 아 정말요? 좀 그렇고요 조세호 씨가 열심히 사시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선택은? 주우재 코스 오케이 오케이 주우재 코스 오케이 오케이 친하니까 네네네네 주우 코스요 들어가시죠 네 가시죠 감사합니다 와 천천히 우려서 드시고 휴식이 되실 수 있다면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여러 사람 있는 데서 자보는 것도 참 어떠세요? 네? 여기 다 닫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집 있잖아요 이런 네 이벤트인데 삶의 이벤트인데 완전 좋아요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불자리별로 가기 위해서 마지막 아니면 또 다른 분을 모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아 열과 성을 다해서 네 중심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점수를 따야 돼요 점수를 따야 돼요 그럼 안 읽어도 될까요? 뭐죠? 제목 러브스타 그랩 조 세 호 내가 어린 시절 좋아했던 건 숨은 그림 찾기 내가 지금 좋아하는 건 숨은 그대 찾기 그대가 하늘에 떠 있는 해라면 밤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대가 하늘에 떠 있는 달이라면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께서 저에게 자음과 모음 하나씩만 고르라고 하신다면 전 니은과 어 를 고를 거예요 바로 너 너 가서 이불자리 덮을 생각에는 벌써 설레네요 오늘 주신다는 얘기도 안 하셨는데 왜 벌써 덮을 생각을 얘기된 거 아니니? 전혀요 아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경추백에는 꼭 잘 갈 생각입니다 아 저도 경추백에는 야 저거는 좋더라고요 이제 1, 2cm였고 제가 2, 3cm 왜 사이즈를 어필을? 내 마음이에요 아 마음이시구나 아 왜 이래라 저래라요? 내가 열었을 때 아니 저는 마음대로 하시는데 아 됐고요 이제 2부 자리로 가면 너무나 연락하지 마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이니까 고백합니다 아까 영두포역에서 40분 기억 날아갔어요 그 두 여학생이 있었잖아요 그 소혜 씨랑 소혜 씨랑 꿈 같아요 꿈이에요 꿈 기억이 안 나요 공이 너무 잘 안 나요 자 어떠셨어요? 음 토퍼가 생각보다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저한테 맞춰주는 느낌 병추백에는 어땠어요? 경수백이에요. 낮은 거 잘 못 쓰는데 너무 편한데요? 아 그래요? 사장님께는 정말 좋은 잠자리가 제공이 됐으면 해요. 방금 경험하신 저 친구를 선물로 드리려고요. 오늘 제가 꿈을 잘 꿨네요. 사장님께 선물로! 와우! 감사합니다! 자 이제 받으신 게 있으시니까 내가 또 바라는 게 좀 있는데요. 사장님 여기 뒤에 보시면.. 채드치가 25점까지인데 100점의 연료가 차야 저희 별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별로 가신다고요? 네. 저희도 퇴근을 해야 되니까 아 네. 그래서 이제 100점이 안 되고 95점이 되면 저희는 나머지 5를 채우고 가야 돼요. 오늘 새벽까지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점수를 주는 건데요? 오늘 휴식. 우리와의 만남. 어떤 오늘의 추억. 오늘의 특별한 추억. 우리와의 시간. 달콤한 잠깐의 수면. 그리고 2부 자리. 자 가겠습니다. 이 모든 걸 담은 점수는? 하나, 둘, 셋! 아 집에 갈 수 있어. 감사합니다. 있으셨습니다. 됐어요. 감사합니다. 퇴근해 퇴근해. 저희도 이제 저희 집으로 갈 수 있었어요. 아 네. 앞으로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선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우여중요. 오늘 하루를 보낸 소감이 어떠십니까? 길다? 길다? 하지만 난 더 길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만난 분들의 진짜 잠시나마의 휴식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면서 어디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뿌듯함을 느꼈어요. 조금이라도 나를 위로해주고 또 나를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잠자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고 싶어요. 뭐 이제 아이유 씨가 이 자리 모자리 씨인데 저희가 요중이 돼서 물론 우리가 중앙에 있고 아이유 씨가 여기 있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뭐 한 요쯤 있어도 여기 있어도 되니까 희제가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한 배를 같이 타게 됐으니까 배에 항해를 잠이 안 온다? 네. 잠을 못 잔다? 자고 나서도 피곤하다? 그럴 땐 2부 자리. 여러분 저희는 여기서 이제 우리의 고향 2부 자리별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우세호 주우신 사장님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했는데 네? 여러분 안녕히 주우세호 아우 가자. 시민아 여러분 안녕히 주우셉 야 cincember стали 순시 complet 여러분 안녕히 한글자막 by 한효정